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왕개미 연구소가 이런 노년의 자산관리만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실버타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뤘는데 우리보다 이렇게 노년이 좀 일찍 온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한 분이 실버타운의 이름들을 입주해가지고 살아본 경험을 여러분들 토로한 아마 일본 잡지 같은데 실력했죠. 그것을 이제 왕개미 연구소 이경은 기자가 발취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약정리해서 발표했는데 한일 간에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한국이 심하면 심했던 거죠. 그 일은 뭔가 하니까 실버타운에 들어가 보니까 도대체 옆에 사람들이 너무 자랑을 많이 해서 너무 그냥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내가 보니까 참 실버타운에는 아주 육체적으로 거동하기가 힘들면 실버타운을 갈 수 있게 그리고 또 오늘 여기 계신 분이라는데 실버타운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단체 생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종의 제가 경험 안 해봤지만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교분이 있을 것이고 그럼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될 것이고 상대방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일단 모이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 해놨는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본 분 일본의 한 분이 시라노 씨가 아주 태평양이 잘 보이는 좀 그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이니까 일시금이 6천만 원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네요. 일시금이 6천만 원이고 월 이용액이 19만 원이니까 90세까지 사는 경우 약 1억 원이 소용되는데 2년 딱 살고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분 체험담을 보면서 우습던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인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아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치바현 카모가와시에 새로 생긴 좀 럭셔리 실버타운을 입주를 했다는 거죠. 태평양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한 근산 22층짜리 신축 건물이고 아내와는 1년 가까이 말 한마디 안 한 사실상 별거 상태였기 때문에 결정도 빨랐다. 이렇게 입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 이제 체험담 에서 다른 것은 주목하지 않고 아주 멋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데서 계신 겁니다. 22층. 만 60세 이상만 입주하고 첫 1년은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었대요. 그런데 나는 천국에 온 기분이 아닐 건데 조망이 어마어마에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이야기 여러분들 보시 니까 여기 보시죠. 부와 연륜을 싸우면 성공한 인생을 읽은 엘리트들과의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허무한 착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 주인공인 히라노 씨는 도쿄 신축구에 있는 유명 라이브하우스인 로프트를 성립한 록 음악 전문가고 록 음악을 들어보셨어요라고 물으면 공통화제나 관심사를 찾았지만 앵카는 듣는데요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렇죠. 이 연대 록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다음 이야기가 제가 주목한 겁니다. 내가 왕년에 해외법인 사장이었는데 직원만 5만 명을 거느렸습니다. 제 아들이 둘인데 도쿄대 의대와 법대를 보냈습니다. 끝없는 전직 재산 자식 자랑에 날로날로 스트레스만 쌓여갔다. 제가 괴무엄 안 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일본보다도 우리가 좀 더 심할 것 같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거로운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식 자랑을 주로 할 것이고 소재가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훨씬 심할 거라 보는데 다행히 이게 일본 기사니까 한국 기사는 없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자식 자랑을 많이 할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왕년에 그냥 얼마나 날렸던 사람인지 사람은 항상 상대방하고 자기를 차이를 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문참아 낼 거라고요. 그 내용을 그대로 적었는데 어쨌든 그냥 포기하고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는데 밑에 댓글을 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유명한 실버타운이 생길 때 부모님 방문해서 했던 첫 마디가 사람 살 곳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랑에 결국 싸움질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일본도 한국과 별로 다르질 않네요. 한국의 실버타운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좀 괜찮은 실버타운에 가면 너도 나도 자식 자랑에 주눅 들거나 또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 자랑을 많이 하겠죠. 어마어마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키키타님 말 좀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러면 감내하겠습니까 젊은 날 상사를 모시면 그때는 젊으니까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하더라도 듣지만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그렇게 한 이야기를 따로 계속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전원주택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한국은 위계 문화 같은 것이 강하기 때문에 초심자가 들어오면 또 군기도 잡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도심지 도회라는 것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래 중세 사람들이 도시를 갈 때 도시는 자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전원주택을 가가지고 좁은 사회에서도 다 위계 질수가 생길 거 아닙니까 아파트도 다 위계 질수가 생기는데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린 것은 사람 사는 곳이 거의 비슷비슷한 겁니다. 일본은 좀 덜하겠지만 덜하다고 생각했는데 분 말씀을 들으면 간접 경험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건강을 잘 유지하셔가지고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몸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과거를 회상하면서 보내니까 과거란 것이 본인이 잘나갈 때 이야기 계속하는 것 비교해는 다른 게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이 여러분들 합하여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선거 문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 1부에 마무리하는 겸에서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부 공직선거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김동주 교수께서 쓰셨고 그 다음 킹덤 북서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아주 잘 쓴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둑놈들 시리즈 선거 부정을 해보한 1권부터 5권 여러분 많은 보급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공직선거 문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